정말 괜찮은 걸까 심장이 두근대는 걸까요 조금만 더 오늘의 시방 애매한 시간 멋대로 정한 이상한 카페 눈치 없는 그대 모습에 시곗바늘 쳐다봤죠 쟤 왜 이렇게 카메라를 잘 찾아? 일어날까 괜히 시간만 썼나 의미 없는 후회만 들었죠 형식적인 대화들만 계속 되는데 이 유머를 이 설렘을 뭘까 나도 말려줘 잠깐만 난 왜 이렇게 어때요? 심장이 두근대는 걸까요 조금만 더 설레어도 괜찮은 걸까 노래 말해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그대 눈에 남았던가요 괜찮나요 어쩌면 같은 마음일까요 잠깐 넌 타임 왜 이렇게 멋대로 심장이 두근드는 걸까요 저 눈빛도 설레어도 괜찮은 걸까요 틱톡 틱톡 집을 가야 해 고장 났나 봐 나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거 있어야죠 들린다, 들린다, 화장 소리 들린다 어? 간다, 간다, 간다 이런 소리가 떨어진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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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